어이구, 어려운 거 했구나.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걸 했었네요. 한국, 한국, 일본, 한일점. 에헤이. 아헤이. 이거 거의 1판 하면되죠. 세계판은 거의 안해요. 한일전 하려고 일부러 오늘도 한일전에서 박살을 내주겠다 그렇지! 어? 아이씨 장난하나 오늘도 한일전으로 박살을 내주겠다 아이씨 다 막네 한일전 롤엘님께서 롤엘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아 맥주 헝검님 많이 하세요 싼토리가 한잔 땡기는 밤이에요 싼토리 날 비둬가지고 싼토리 하나 조지면 딱 좋겠구만 근데 편의점까지 가는기 힘들어가지고 비 너무 많아서 편의점까지 가는기 귀찮아 안 먹어 그냥 용가같이 보면 싼토리 땡긴데 진짜 용가같이 싼토리 마시는게 나오거든요 주인공 그 보면 아주 마시고 싶어요 이거 못잡는다 나있다 뛰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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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스요? 아 카스 안먹어요 카스는 잘 안먹어요 카스는 잘 안먹어요 깡통이든 생이든 안먹어요 차라리 맥스를 마실까 맥스 카스는 못먹어요 카스는 못먹어 거저도 안먹어 참 맥스나 롯데거가 뭐야 그거나 맛있까 카스 안맞아 쉬 그거 뭐지 라파에카스 카스 생맥 나오면 저는 칵테일만 마셔 쉬 마시는느낌 나가지고 아 진짜 쉬이 마 쉬이이이이이이이이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맛이 나 그래서 못먹겠어 지금 날도 비오고 비도 오고 하니까는 제가 또 사는 지역이 중부지방이거든요 비가 좀 오더라구요 여기 근처 지금 다 비오는 것 같은데 여주, 원주, 충주 제천 다 비오는 것 같은데 중부지방 비가 무진장 오는 것 같은데 저요? 청주, 청주 난리났다고요? 오오 전 원주용 청주에 지인분 사는데 엄청 치한 사람 어이구 난리가 났구나 안부나 한번 어쩌다가 안부, 카톡이나 난리수도 슈퍼절친 중 한명 청주사라가지고 이겼다 어, 예에 거의 이거 올림픽이랑 똑같네 아시안게임도 3대, 3대 떡으로 이기지 않았나 아니 근데 그거는 프로랑 아마랑 붙었잖아 비폭탄 맞았대요? 저희도 지금 겁나오는데? 미친듯이 좋아요 차 떠내려다니냐고요? 여기요?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산도 망고 그래가지고 여기 홍수 거의 안나요 이 동네도 원주가 홍수 났던게 80년대 이후로 홍수 안나 80년대 초반인가 아무튼 그 뒤로 홍수가 거의 안난걸라 청주는 모르겠어요 저는 원주살아가지고 96이요 96 96 아직도 그 아시죠? 96 이거요? 할 수 있어요? 맘에버전 저거 맘에버전 높은거 쓰시면 돌아가요 1.68먹은거 맘에버전 낮은걸로 쓰면 안돌아가고 높은걸로 하면 돌아가요 1.68먹은거 1.5먹은거 1.5먹은거 이상부터 돌아갈걸래 제가 지금 돌리는게 1.5 아이씨 이것들이 장난하나 돌리는게 1.68인데 잘 돌아가요 버전이 나지만 안돌아가요 요즘은 돌아가요 제로팀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세이브축구는 아직도 해금이 다 안됐어요 세이브축구는 알다시피 한국일본 골라지는거 그게 아직 완전 못해요 그거 하려면 아직도 기판 사서야돼 하이버스피는 어쩌고저쩌고 기판을 달아서요 고조게임방송에서 세이브축구 그거 우리 오락실에서 할 때처럼 그거 완벽하게 하는 방송을 해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유튜브에 어쩌다가 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맨날 방송 안하지 기판으로 연결해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귀찮아 그렇게 할 순 있겠는데 저도 하려면 할 순 있어요 귀찮아 플스 연결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건 훨씬 긴장거든요 돈도 돈인데 아휴 귀찮아 요즘 왠만하면 애물로 해도 어지간히 다 잘 되더라구요 어릴때 오지게 찾아야 된다고 아휴 저사람 뭐재미 왜 맨날 나 응원해요 대도 안되네 컴퓨터 하나 응원해야지 꿀재미 꿀재미지 이렇게 사람이 재밌는 거를 몰라 흫 그래가지고 미국 응원해가지고 욕 얻어먹으라고요 흐흐흐흫 흐흐흫 어? 오늘 월요일인가? 응 아 이제 날 바뀌어서 화요일이구나 예 예 아프리카 투이치 예 유튜브 카카오 여러분도 방가방가 구독과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어? 왜 볼이야 아이씨 다 볼이야 인제 스트라이크 들어가네 그치 흐흐흐흫 평살 평살 이야 방어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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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양현종보다 훨씬 훨씬 높아 이거 뭐 못치지 뭐 오타니도 아맞다 오타니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멀 뭔상태 메롱이라든데 아이씨 아이씨 오타니 150 간신 던진다는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나가네 너무 무리진 시켰나봐 아니 못칠줄 알았죠 아니 못채네 응? 타이오버스 12님께서 로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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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뭘 스트라이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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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뭐 뭐하냐 그죠 수비를 뭐 저런식으로 해요 동네 중딩들냐고 하듯이 수비하네요 아이씨 비좀 소강됐다 소강상태가 조용해졌네 동네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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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가짜 롤타니 아이고 야야 공간 빠르지 다치네 뭐지 이거야 이거야 아이고 가짜 조마니 가짜 조마니 성이 조고 이름이 많이에요 가자 조마니 키가 작아서 그런게 아니라 성이 조고 이름이 많이 구피노래 아시죠 내 사랑 끝에 제발 날좀날 이분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노래 모르시겠지 최신노래인데 최신가요 아 뭔데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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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랶음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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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우C 별거 다 잡네 어이해 어? 우승했다. 끝!